오늘 부활절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가르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 건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의 영적인 의미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를 부활의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시체 은닉설 또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다시 기절을 정신을 차리고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하는 기절설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너무 놀라서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환상설 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수님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유퍼설 등으로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막아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셨고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을 알고 비참한 마음으로 절망감으로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열한 사도와 갈릴리로 내려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사도바울도 성경대로 사흘만에 살아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오백의 형제에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일 저녁 오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익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강 샬롬을 주노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말하는 누가 보면 24장 36절 37절은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문을 잠가 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육신을 입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강이 없는 세상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한숨 눈물 아픔 실패 절망 죽음 가득한 곳이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의 평강을 빼앗습니다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공격해와서 두려움을 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강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채우는 축복 있어지기 바랍니다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뻐합니다 요하모 16장 20절로 2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액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사건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처음에는 근심했으나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처음에는 좌절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약속의 성취를 깨닫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는 것 좌절해 소망을 주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푸활하신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회 소속 신학대학입니다 거기 학장으로 계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젊은 날 폐결액이 걸려서 마산이라는 폐결의 요양소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폐결액으로 죽어갑니다 저마다 숨을 못 쉬고 헐떡이면서 바싹 마른 얼굴로 죽음의 그림자 드그리면서 지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죽어나가는 시체를 바라보면서 병동에 있는 사람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김정준 목사님 얼굴에는 묘한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는 환우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의 폐가 썩어져가고 있는데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김정준 학장님이 당신 청년이죠 그분이 펜을 들고 시를 썼는데 제목이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요한계시로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또한 나의 묘폐에는 이렇게 새겨주오 단 한 마디 인마 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열로 내 제시슴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춰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내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라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날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더이니 이렇게 썼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다음엔 누가 차례인가 내 차례는 아닌가 벌벌 떨 때에 이분은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쓰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볼 감격을 시로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예수님이 평강을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십니까 만나길 소원하십니까 만나신 분은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파송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 주님을 증거할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막달 마리아 마리아가 새벽에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파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낸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파송을 한 다음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있으라고 축복하시고 이제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영진 1장 8절에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축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성령 축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축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성치고 그 성령 축만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보낸받은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니제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니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얘기하시고 파송을 얘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야 되고 우리가 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구원의 복음에 용서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 그리고 사명 그리고 성령 그리고 용서 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강이 중요하고 할 일 사명이 중요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신 약속이고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내놓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사명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망건세 철폐하신 부활입니다 고난 주간의 깊은 고난 속에 잠겼다가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의 제목과 어둠과 답답함과 고난의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주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서 평강, 은혜, 용서, 사랑, 사명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며 첫 번째 평강 얘기하시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며 용서를 얘기하시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며 성령을 얘기하시고 사명, 왜 살아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하며 사명을 얘기하셨을까요 이 시간에 주님 이런 은혜를 달라고 부활한 주님을 믿게 싸우니 은혜 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고난의 깊은 어둠이 사라지고 부활의 밝은 빛이 다가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 그 약속 받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풀어야 하고 내가 메워야 하는 용서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역사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우시고 이 재단에 그 부활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유적 역사가 우리가 믿어지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는 믿음이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평강 주시고 살아야 되는 목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면서 우리가 풀어야 되기 까닥에 풀고 매는 그 중요함이 내게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가 가득 찬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역사에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계 공동체 위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